1. 3. 4. 감독님! 박간혁에게 전화하는 거예요. 밑에는 잘했어요? 작업실은 불편한 거 없고요. 오피스텔이라 약간 건조한 거 빼곤 다 좋아요. 감독님은 촬영 잘 돼요? 날씨 푸셨는지 알고 복 옷 입고 왔는데 좀 추워요. 그 옷 빼곤 괜찮아요. 감독님! 박피디가 불러서 가봐야겠어요. 또 전화할게요. 뭐? 여기 대거 씨. 감독님 어디세요? 어딘지 알면 깜짝 놀랄 텐데. 어디인데요? 윤 작가님한테 가는 길이에요. 거의 다 왔어요. 네? 세트장요? 거기 왜요? 아 미치겠네. 난 밤 차량 없어져서 윤 작가님한테 가습기 사다 주려고 했죠.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. 전 감독님 식당인데 집에서 옷 챙겨왔죠. 나도 서프라이즈 하려고요. 알았어요. 거기 꼼짝 말고 있어요. 네. 근데 그대 앞에만 서면